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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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좀 편하게 했는데 흥방이 좀 떨리네 야 그래 오늘 하며 진짜 고생했다 진짜 선배님 오랜만에 해서 떨렸겠다 하며새도 떨리는데 그니까 그래서 와 이거 다신 못하지 않을까 너무 떨려서 그렇지 야 몇 년 차가 돼도 저거는 진짜 떨릴 수밖에 없어 파이 자리 야 이 아침에 무슨 일이야 야 이 아침에서 어 고마워 옷 옷을 어디서 사왔어? 이 시간에 어제 밤에 밤에 고마워 아 떨려 나 너무 떨려 왜 떨려 그래서 떨린다고 진짜? 왜 울어 왜 울어 눈물 잤지 아뇨 네 잠도 못 잤대 진짜? 아 왜 울어 너무 귀엽네 아 왜 울어 오오오오 그래서 옷을 세상 못 시킬 거 같은데 야 채리즈 찍으러 채리즈 찍으러 주위도 빨리 울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주위야 주위야 울지마 어 그래 알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